오늘은 되게 중요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사실 초보들 위한 라이브예요 완전 초보들 위한 영어의 초보들 위한 라이브입니다 I really want to help all the 초보스 of this channel to increase and boost their 영어 그리고 초보들은 OPIC도 많이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IELTS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영어 시험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시험 전략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 영어는 영어회화, 기초영어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연습해야 되고 많이 그런 거를 쌓이면서 같이 나중에 시험 전략까지 포함하면 확실히 효과가 되죠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o I want to ask you Who is 초보 today?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시작할 거예요 Who is 초보?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 제가 좀 share할 게 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고 뭔가 공개할 게 있고 So I want to know who is 초보 today Okay, 여기서 Alright, 윤님 윤님, me 윤, 초보 Okay, coffee Alright, 벌써 세 개나 커피 Alright, 화공님 Okay, 벌써 네 개나 커피 It's that simple Okay, easy coffee today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nd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지 좀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And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할 게 있어요 I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you guys Okay And this is a very special thing for me When I'm talking about When I'm talking about 이제 여태까지 저는 오팩만 하고 있었죠 Okay 이 채널 이름이 오팩노잼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채널 이름이 왜 오팩노잼인지 혹시 아시나요? Do you guys know why it's called 오팩노잼? 여기 아는 분이 있는지 Alright 뭔가 이 찐 팬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Alright 아마 모를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오팩은 노잼이니까 오팩 오팩 이즈 노잼 진짜 오팩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와 오팩 숫자가 오팩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팩노잼 그냥 솔직하게 제가 채널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잼이니까 이 오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재밌게 더 유스풀하게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이제 그 길을 만드는 채널이죠 하여튼 하여튼 제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팩 하면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영어 회화 콘텐츠를 이렇게 뿌렸어요 가끔씩 오팩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영어 회화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오팩 컨텐츠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오팩에 대해서 급해가지고 저한테 코멘트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오팩 컨텐츠 더 주시죠 하여튼 학생들이 진짜 다 필요한 거를 모르고 아 선생님 오팩 좀 더 올려주세요 우리 더 오팩을 오팩 컨텐츠를 더 원합니다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I had no choice no choice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뭔가 어느 정도 하 new 유튜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뭔가 아 구독도 뭔가 뭐 뭐 천도 안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케이 학생들 원하는 거는 그냥 주자 하면서 그냥 오팩 컨텐츠를 그냥 막 만들면서 올렸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세 개나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주일에 세 개나 올렸습니다 오팩 컨텐츠 다 오케이 지금은 이제 5년이나 됐잖아요 지금은 5년이나 되며 오팩 컨텐츠 많습니다 요즘에는 있잖아요 가끔씩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성사님 아 성사님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제가 우리 공부할까요 하면서 참나 진짜 이 쌍놈의 X끼들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리스타드 리스타드 이 학생들이 이 대단한 학생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블랙님이 반응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커피 고민했습니다 이제 5년이 되니까 어느정도 자본주의 유튜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는 지금 파고다 인강하고 제가 손잡은 거 아시죠 그리고 오팩 인강들 지금 많이 여러가지 만들며 alright 지금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쎄쎄쎄 우리나를 이렇게 재밌게 오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 영어회화 인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자 학생들 제가 불러내고 있어요 오늘은 초보이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나는 영어회화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라이브입니다 그 인강을 제가 공개하며 그 다음에 어떤 되게 중요한 레슨 영어 레슨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시험에 대해서 OPEC와 IELTS 등등 거기에서도 점수 딸 수 있는 영어회화를 우리 같이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OK Yes That's what I'm saying So we're gonna do this All right And so let me go ahead and share 먼저 그걸 share 하고 All right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 궁금한 학생들 있을 수 있으니까 All right So I'm gonna share that with you now All right And so I'm gonna share that with you now My first 영어회화 인강 OK With Pagoda 인강 And we got extra information 이렇게 여러분 Right Just like that OK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통 저의 OPEC 강의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OPEC 인강 보면 이렇게 되게 이쁩니다 그렇죠 오 이쁘면서 All right Look at this Oh beautiful Right Look at that Oh yeah And then 4팩까지 있어요 Right 4팩에 막 OK 원래 가격은 좀 비싸긴 비싸지만 그렇죠 이거는 재벌드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All right 이게 할인에 47만 원이지만 근데 여기 4팩 잠깐만 What 4팩 이렇게 하면서 OK I know But 이건 everything Right I know 이거 진짜 재벌드만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뭔가 더 4팩에 40% off Right 27만 6천 Oh my gosh OK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권 무료 OK 이런 테스트 무료 다 있어요 무슨 만들겠죠 Right Everything is good 27만 원은 파이널 팩이야 풀팩은 40만 원 Yeah I know I understand Yeah I know It's all written here Right So 이렇게 다 있습니다 Right It looks beautiful Doesn't it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거 재벌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들한테 All right Free test Everything Everything is cool Very nice OK So 이런 거 다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왜 저의 영어회화는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레벨이 다르죠 이거는 이쁘 거 이거는 뭔가 이게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 타이틀은 뭡니까 타이틀 오펙 노잼의 스피킹 받는 초보 영어 우리 영어 배울 때 킹 받잖아요 그쵸 스피킹 받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e overall look 오케이 여기 지금 결제해야 되는 여기 사이트도 킹 받습니다 그쵸 그냥 킹 받아 다 킹 받아 그러니까 이 킹 받는 이 바이브로 이 킹 받는 뭔가 이 느낌으로 우리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킹 받지만 그래도 오늘 라이브 같이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덜 킹 받게 하자 All right 이 킹 받는 모습을 더 행복하게 하자 재밌게 좀 영어 드디어 배우자 오팩을 좀 쓰레기 때문에 버리고 영어 회화 좀 같이 하자 이 느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 다 축구 보고 있어요 All right 저도 지금 간질간질 하고 있습니다 축구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축구 안 보고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 크으 대단합니다 오케이 You guys are very 대단해요 I love it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더 신기한 거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저의 구독자가 거의 30만이에요 Okay Almost 30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lmost Almost So close Okay So very close All right 30만에 여러분 제가 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다 한꺼번에 I want to give you guys Okay 아직은 어떤 프라이스는 모르겠지만 근데 30만원 밸류로 30만원 밸류 프라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I want to give you 30만원 프라이스 Okay 뭐 Maybe 돈 Maybe 산부권 Maybe 뭐 물건 I don't care 근데 30만 프라이스 주고 싶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축구 보는 분들 이런 거는 이제 못하죠 무슨 말인지 하겠죠 Okay 그러니까 Let's do this All right Let's have some fun here All right And 일단은 여러분 이런 인강들 있으면 약간 그 맛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We need a little bit of 맛보기 Okay I believe that 그러니까 우리 맛보기 살짝 할까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좋아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좋아요를 좋아요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 많이 했겠죠 잠시만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했겠죠 I believe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I really do I really believe it All right So let me see her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OK. 59. OK. 59. 65. OK. All right. That's cool. 65. Not bad, 여러분. But you guys can do better. OK. You can do a little bit better than this. 66. OK. Very nice. 뭔가... 이게 30만 원을 안 원하나 봐. I don't know. I'm not sure about this. 나중에 더 체크하겠습니다. OK. 68. 언제 올라가네요. OK. I like it. Very nice. All right.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여러분. Let's start. OK. 약간 이거 맛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영어회화 맛보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이제 one full lesson입니다. 자, 이 영어회화 만든 그 방식이 있어요. OK. 자, 그 방식은 초보, 초보 학생 선택했습니다. 이 초보 학생 레버는 I am one 수준이에요. 이거는 오픽 인강이 아닙니다. 그냥 I am one 수준이고 이 학생 같이 OK. 이렇게 영어를 같이 우리 배우면서 All right. 영어회화 그 기본을 쌓였습니다. 무슨 말인지겠죠? 그렇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초보 학생들이 영어회화가 되게 필요하지 오픽만 하면은 이 영어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차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차 샀는 사람들. Right?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겠죠? Right? 아, 뭔가 그 아무 차 얘기해 볼게요. All right. 저의 차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그랜듈. OK. 아, 그랜듈. 이거 저의 차입니다. OK. 3, 4년 전에 제가 샀어요. OK. So, 현대 그랜듈. 자, 여기서 이제 이 차가 있고 그 다음에 options도 있잖아요. 그렇죠? So, we got a bunch of options. 자, 근데 초보 영어 학생 수준이 All right. 그 학생이 그냥 오펙만 공부하면은 이 options만 사는 거예요. Does that make sense? Options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없어. 그러면 되게 럭셔리한 의자를 이제 그 옵션으로 샀어요. 근데 차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Right? Oh, I want the nice GPS. 아니면 뭐 뭐 에어컨. 아니면 all these different sunroof. Right?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바퀴가 없어. 차가 없는 거예요. All right?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점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영어 실력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차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We need the car first. And then you do options. 그러니까 뭔가 영어 회화를 같이. All right? 이렇게 배우면서 OPIC 전략까지. 뭐 IELTS 전략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시험 전략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All right? 같이 해야 돼요. Let's do this right now. All right? Let's take a look here. And 여기서 우리 맛보기 하면서 반응까지 제가 반응까지 이런 게 보이면은 계속 커피를 뿌리겠습니다. Okay? So here we go. Let's take a look here. All right? Go right to the beginning. All right? And this is one of the lessons. Okay? Whoops. Bam. Let's do it. Sam. I'm Korean girl. You came to from Canada? Correct. So how about your Korean girl or American girl? I like all girls. 여러분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I don't like all girls. I only like one girl. One woman. My wife. Okay? I don't like all girls. All right? So 만약에 이게 소문이 될 수 있으니까 I only like one girl. Okay? Kimajin Lego coffee. All righ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Okay? Six coffees total. Let's keep going. Here we go. If there are girls, I like them. Okay? But if I have to choose one. Yes. These days, I like Korean girls. Maybe my sister? Yes. Yes, your sister is also Korean. But I think that extra culture that we share is very strong. It's very strong. It's valuable. 자, 이런 짧은 conversation하고 그 짧은 conversation에 우리 이제 레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강에서. 그리고 여기 인강에 볼 때 가끔씩 이런 게 보입니다. I like Korean girls. 잘 보세요. Maybe my sister? Yes, your sister. Okay? 이거 이제 이 연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이 센텐스로 우리 많이 집중할 거다. Okay? 이 레슨에 이걸로 많이 집중할 거다 표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So let's keep going. Here we go. It's valuable. Sam, I'm Korean girl. Okay, 여러분. 여기서 Sam, I'm Korean girl.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뭐 나는 한국 여자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단어가 필요합니다. I'm a Korean girl. 아 단어가 필요하죠. Sam, I'm a Korean girl. Sam, I'm a Korean girl. 여기서 이제 I'm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간 합친 느낌입니다. 약간 이렇게. I'm a Korean. 이게 조금 빨라야 그 부드러움이 느낍니다. 대부분... 그거 진짜 맞습니다. 초보들은 이런 아 같은 단어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서 연습하면은 갑자기 억양이 올라갑니다. 남의 집게님. Coffee tim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Okay, let's keep going. 한국 학생들은 I'm a 끊기고 Korean girl. 이렇게 하는데 좀 합친 느낌으로 할 수 있다면은 뭔가 더 flow가 좋습니다. 근데 또 이 아가 사실 안 들리죠. 왜냐 외국인들이 빨리 하니까 I'm a Korean. I'm a Korean girl. I'm a Korean girl.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아가 잘 안 들리긴 하죠. 그러니까 없는 걸로 착각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더 쉽게 하고 싶다면은 그냥 바로 Sam, I'm Korean. 딱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부드럽죠. You came to from Canada. 여기서 이제 혜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You are, you came to from Canada.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고칠 부분이 있긴 있죠. 아마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You came from Canada. 이렇게. 자 뭐 이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은 여기서 came from 보다 그냥 바로 from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You are from Canada. 자 그리고 여기 you are를 short form이 어느 정도 부드러우니까 붙여 봅시다. You're, you're from Canada. 자 초보들은 진짜요. 여기서 잘 볼 때 우리는 이런 short form을 많이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We need to really really practice the short form. 그러니까 여기서 you are 할 때는 이런 you're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더 부드러워집니다. For sure. You're from Canada? 아니면은 바로 그 citizenship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You're Canadian? 자 여기 한 번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하자면 Where came from이 조금 더 어색하나요? 그냥 바로 from 하는 것보다 그 이유는 이 from 자체가 나는 거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Came from은 이제 그렇게 해석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생방 맞아요 맞습니다. Travelling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라가 거기였다. 약간 이렇게도 해석 될 수 있으니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냥 바로 from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How about your Korean girl or American girl? 자 여기서 혜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how about your Korean girl or American girl? 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 거는 같습니다. 한국 여자들 더 좋아하니? American 여자들을 더 좋아하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는 해리가 제가 캐나다 사람인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캐네이디언인지 아는데 갑자기 American 여자 얘기하면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죠. 물론 캐나다 플러스 USA 둘 다 합치고 싶으면은 North America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North American 얘기하지 않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Canadian girls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캐네이디언 girl 보다는 여기서는 general하게 얘기하니까 S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girl이 girls으로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한번 그 특히 초보들, right? 근데 이제 이게 발음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초보 아니라도 이게 좀 연습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연습하면은 발음 자체가 올라갑니다. girl, ok? 한국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girl, ok? girl, but it's not girl, it's girl, girl, girl 한번 더, girl, pearl, world, ok? 이런 느낌으로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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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girl, girl, ok?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연습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girl, pearl, world 이거 이 세 단어들을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 ㄹ 발음 있잖아요. master를 할 수 있습니다. girl, pear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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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죠? All right. Let's keep going. Here we go. 자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Canadian girls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how about your Korean girl 이거는 좀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서 저의 추천이 있습니다. 이거를 좋아하니? 그거를 좋아하니? 이런 여자들을 좋아하니? 저런 여자들을 좋아하니? 이렇게 비교적으로 물어보고 싶다면은 Do you pattern으로 물어보는 게 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국 여자, 캐나다 여자 누굴 더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Do you like?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A or B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A는 Korean girls 그리고 여기 B는 Canadian girls으로 합시다. Do you like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Do you like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다면은 Like도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prefer. 뭔가 더 선호하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Do you like?보다 Do you prefer?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Do you prefer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Do you prefer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I... Coffee! Okay, right there. 여러분, right. Do you like?보다 또 다른 조금 있어 보이네. 초보들도 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게 뭐죠? Alright, what is that? 단어 right there. 그 단어를 아시다면은 그냥 바로 커피를 줍니다, right? Do you? Do you prefer? 너무 잘했습니다. Very very nice right there. Anybody else? Okay, 그냥 커피만 하면 됩니다. Okay? You just need to copy Doong. 무슨 말 아시죠? 자, like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단어 우리 바로 지금 얘기했잖아, 그쵸? Alright, we just said it right here.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Here we go. 딱 이렇게. Do you prefer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Do you prefer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Do you prefer Korean girls or Canadian girls? 그게 단어가 뭐죠? Do you prefer? Okay, 길, 예지, 커피. Alright, 길, 예지, 커피. And 미수님, 커피. Alright, already 우리 10개나 뿌렸습니다. Let's keep going. I like all girls. 뭔 답? If there are girls, I like them. Okay, but if I have to choose one, These days, I like Korean girls. Maybe my sister? Yes, your sister is also Korean. But I think that extra culture that we share is very strong. It's valuable. Okay, 여러분. 여기 센텐스가 좀 어느 정도 길고 어렵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Yes, your sister is also Korean. But I think that extra culture that we share is very strong. It's valuable. 저는 캐나다 사람이고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 뭔가 그 한국 문화를 같이 share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커넥션이 좀 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특히 초보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는 그냥 긴 센텐스예요. 여기는 그냥 사실 상관없는데 초보들한테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긴 센텐스 볼 때 어떤 게 되게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야! 야! 디아나, 커피. 길예지, 커피. 화공님, 커피. It's all good. 갑자기 세 개나 이렇게 뿌리게 되네요. That's right. You're all correct. Let's go. 바로 이 also 단어입니다.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also보다 그냥 to 이 단어만 하거든요. Your sister is Korean too. 자,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 얘기는 못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초보 수준부터 여기 to를 많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가끔씩 also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also를 많이 중간에 넣어보세요. Your sister is also Korean. Your sister is also Korean. Your sister is also Korean.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많이 연습하면 나중에 그런 시험들은 더 쉬워집니다. 하나 더 example 볼까요? Beer. 맥주.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I like beer too. 보다 이 to를 I like beer too. 자, to도 괜찮다고 얘기했죠. 근데 초보들은 to보다 also로 많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also를 중간에 넣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서 이 sentence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우리한테 영어 도움이 될까요? I, 지원님, I also like beer. Coffee. Alright, 지원님, that's what I'm talking about. Coffee right there. I also like beer. Okay? Now, I like also beer. 그 순서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Okay? 그러니까 여기서는 I로 할 때 I also like beer. 이 순서로 하면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로 학생들이 초보부터 이 also 단어를 이렇게 연습 안 하거든요. 그냥 to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래도 계속 이 to만 쓰니까 나중에 이제 막 ih까지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막 air을 원해. 어, 선생님, 저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본들을 이제 너무 연습 안 하고 이제 뭔가 다른 시험 기준된 영어만 배웠으니까 그 기본에 배워야 되는 영어들을 이제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많이 연습하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확신합니다. OPEC 전략, IELTS 전략, 다른 시험 전략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영어 회화를 우리 같이 연습하면 사실 그런 다른 전략들 필요 없어요. 영어 회화를 정확하게 제대로 재밌게 하면 그냥 시험 전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It's very important. Let's keep going. Also로 바꿔야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죠. I also like beer.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인강에는 항상 이렇게 되게, 오, 이게 길게 느꼈나요? 아닙니다. One lesson이 되게 뭔가 깔끔하게 뭐 10분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Under 10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되게 낮은다고 저는 믿습니다. Alright? I know your 집중 is very low. Okay, extremely low. Me too. Alright? I also have very low 집중. Okay? So, we are also doing a little review in every lesson. Okay? 그러면 다시 reminder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보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영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repeat를 해야 되거든요. Okay? 뭔가 얘기할 때도 계속 repeat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리뷰를 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repeat에 대해서 어떤 단어? Repeat. One more time. Repeat. 이걸로 많이 많이 집중하면 진짜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고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윤님, 또 커피. Let's go. Alright. It's coffee time. Alright. MMA's, 커피. Alright. Lots of coffee today. Here we go. Let's do it. Let's do it. 제일 깔끔한 방법은 그냥 바로 I'm Korea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나라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면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딱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순서를 살짝 바꾸면서 You're from Canada? You're from Canada? 딱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물어보고 싶다면 뭔가 더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Do you like? 아니면 Do you prefer? 딱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Do you like A or B? 아니면 Do you prefer A or B? 자, 그리고 to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also 단어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Your sister is Korean too 보다 Your sister is also Korean. 이 패턴으로 하는 게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Okay, 끝! And, 끝 여러분, right? Pagoda 인강, 바밤밤, 바밤! And, 그게 약간 맛보기로 우리 이 영어회와 인강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It's my first 영어회와 인강 with Pagoda. 여러분, how was it? Did you guys like it? 뭔가 좋았나요? 뭐 뭔가 더 필요한가요? Alright,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 짧았지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겠죠? And, Happy님? 꿀잼! Thank you so much for that. Okay, coffee to you too, bab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Coffee, baby! Let's go! Alright. And, Xion Hyeon님? Great! Okay, it's coffee type. Alright, maybe too many coffees. I don't know. Wow, 18개 커피! 일단, 저희 라이브 중에 오늘 최고! 제일 많이 커피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what's happening here. Okay, 저희 와이프가 저를 오늘 할 것 같아요. Right? 오늘은 제가 여기 거실에 자야 될 것 같습니다. It is what it is! Okay? It is absolutely what it is. But it doesn't matter. Okay? 커피는 오빠 용돈에서 빼는 거야. Yeah. 알아보보려. 네, 알겠습니다. You know, why? 왜? 왜 내 용돈으로 해야 돼? 왜 내 용돈으로 빼야 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내, 내 지갑으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무슨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Okay? 이 30만 논즈 Okay? 이 value 30만 논즈 Okay? 뭐 현금이든지 아니면 뭐 상품권 or whatever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value로 제가 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나눠서 몇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곧 30만 구독자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줄 건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I have something to ask you. 우리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초보들은 이 단어가 되게 필요하다. 왜냐면 이 인강에서는 그냥 단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Okay? 이 문화 Okay? culture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며 이 nuance에 대해서 Okay? 그런 meaning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며 Okay? 그 다음에 strategy 초보들도 그 대화 strategy도 할 수 있다. 그걸로 우리 많이 신경쓰는 영어회와 인강입니다. 무슨 문제겠죠? 자 근데 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살펴봐요. Okay? 근데 오늘은 이걸로 우리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repeat입니다. 초보들은 이 repeat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많이. 자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커피 단어로 나 커피 좋아 Okay? 아니면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 Okay?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 이 센텐스를 만들어보세요 Okay? I like 스타벅스 커피 Okay? It's very simple, right? I like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인강에 배웠던 남의 집게님 또 커피 Let's go All right? 그냥 남의 집게 커피 All right? Just more coffee 없던 사람들은 두 개 세 개나 지금 이기고 있는 커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I don't care All right? I prefer 스타벅스 커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제가 선택해 가지고 초보들은 이 센텐스를 어떻게 더 연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 실력이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쵸? 엄청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합니까? 궁금하면은 여기 지금 좋아요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라이andro 잘 살펴봐 가지고 뭐 많이 올라갔겠죠 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백 명도 안되는 좋아요가 이게 오케이 이제 백 명 됐다 오케이 여러분 Thank You so much I like PICK OK? 뭔가 이 triple digits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Oh,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걱정했거든요. OK, 100개도 안 올라가? 100개도 안 올라가? OK, 100개 올라갔습니다. OK, 후! 자, 그러면은 여기서 I prefer. I prefer Starbucks coffee. OK?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도 얘기.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OK? 계속. 자, 그러면은 이 prefer, 특히 감정으로 많이 리피트하는 거 되게 추천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I prefer Starbucks coffee. I really prefer it.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pronoun까지 쓰는 거죠. OK, now, what is pronoun? All right, what is pronoun in Korean? 대명사, 그렇죠? 보이죠? 대명사. 대명사. OK? 대명사.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 one sentence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I prefer Starbucks coffee. Oh, I really prefer it.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이렇게 prefer 써도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영어 시력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가끔씩 다른 단어도 할 수 있죠. OK? Prefer 보다. 뭐 다시 뭐 아까 like.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I prefer Starbucks coffee. I really like it.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OK? 근데 어쨌든 똑같은 단어 이렇게 써도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repeat, repetition 전략이 되며 그러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더 깔끔하게 들립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repeat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 무서워해도 돼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만족이겠죠? OK?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sentence를 한번 해볼게요. I like Pagoda English lessons with Opec No Jam. OK? All right. Long sentence. I know. I know it's a very long sentence. OK? I like Pagoda English lessons with Opec No Jam. 자, 여기서 다시 repeat을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All right. I like Pagoda English lessons with Opec No Jam. 그다음에 다음 sentence. OK? 다음 sentence. 오... 오... 쩔 미네님. I really like it. 여러분, you see that? 이 like하고 또 like 이렇게 repeat했잖아. OK? like, like. 이런 식으로 특히 감정으로 다시 repeat하는 걸로 많이 연습하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이렇게 연습하면 초보들이 진짜 초보들이지만 훨씬 더 실력 있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느낄 겁니다. 30만 구독자가 됩니다. 그걸 이 30만 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 페이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recently, 최근에 Airpods 3 준 거 아시죠? 그것도 어느 정도 30만 원 정도입니다. 아, 20만 후반? 무슨 만족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full 3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쉬웠어요. 이기는 거 되게 쉬웠어요. 그냥 코멘트만 하면 돼요, 여러분. little comment. 좋아요 클릭하고 comment. done. OK? 자, 그거를 일단은 누가 제일 원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OK,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OK? 그냥 찐 팬들한테만 제가 보고 그분 한 사람 선택하는 거죠. 예니님 OK, 예니 커피. OK, 일단은 커피를 받아 20명한테 지금 뿌렸습니다. OK,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이 영어회화, 첫 영어회화, With Pagoda Ingang, 광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어떻게 말하죠? 제가 좀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애를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를 썼나요? 제가, 자, 여기 잘 보세요. OK, 이 광고가 이거입니다. 이거 진짜 레얼 광고. 일단은 여기 파고다 채널에 있는데 저의 채널들 이거 올릴 거예요. OK, 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 너무 못하죠? 막끄어 후루날더. 근데 여러분, let's stop 요깅. 다른 사람들스. 맥도날드? 이것도 아닙니다. 초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콩글리시입니다. OK, now, 여기서 일단은 제가 멈출게요. 이 광고는 그냥 1분 정도입니다. OK, 근데 여기 background를 보면은, every sentence, 다른 subway station 갔어요. 지금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와, 이거 좀 며칠 걸렸습니다. 며칠간 걸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더라고요. OK? 하면서, 내가 이거 괜히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와, 제가 몰랐던 게, 제가 좀 낮에쯤에 낮에이브닝 약간 그 시간을 갔는데,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 귀한 할아버지들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All right? There are a lot of senior citizens.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와 할머니들 구경하더라고요. 이놈 뭐하고 있노? OK, 하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질문하면서, All right? 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It wasn't easy. 쪼팔렸어요. 많이 쪼팔렸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 비슷한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이유로, All right? 여기 이 책, OPEC NOJEM 개정판 책 위에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막, 여러분 혹시 봤나요? 그 광고? 제가 티셔츠를 계속 바꾸면서, 그 다음에 얼만큼 바꿨냐? 그 코멘트만 딱 하면은,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여러 가지 그 프라이즈를 이길 수 있는, 그, 아,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봤나요?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하철 갔어요. Subway Station. OK? 다시는 이걸 못할 거는 같습니다. OK?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라이브를 끝나고, 제가 이 광고 비디오를 올릴 거예요. OK?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2룰만 있습니다. OK? Let's say 3 rules. 1.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No. 2. 커멘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끄 끄 끄 끄 끄. OK? 뭐, 길게 할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끄 끄 끄 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No. 3. All right? 아, 인강에 대해서, 약간 멘트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질문도 괜찮고, All right? So, comment or question, I don't care. OK? And No. 4. OK, one more. No. 4. No. 4 is very important. All right? How many subway stations do you see? OK? That's it! 그냥 이렇게 하면은, 30만 노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라이브에, 제가, randomly, OK? 여러분들 앞에서 뽑을 거예요. OK? Random YouTube comment picker로, 이렇게 뽑을 겁니다. 겁나 쉽습니다. 그렇죠? It's so easy to win. Very, very easy. 한 사람? 어? 한 사람 아니면, 아니면, 근데 그것도 제가, 커뮤니티에 그걸 올릴 거예요. 한 사람만 줄까? 아니면, 세 명, 10만 원 줄까? 아니면 뭐, 10만 원, 세 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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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고고고고고고 그니까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그거 물어보며 다음 라이브에 여러분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죠? I'm going to do that. And then that's it. It's very simple. Very fun.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다른 게 저번에는 제가 이 계정판 이 계정판 광고할 때는 광고 안에서 그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광고 안에서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이브에서만 보여주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만 보여줄 거예요. 영상에서는 안 보여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기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라이브를 못 본 분들은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을 몰라요. Does that make sense?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는 학생들한테만 이 혜택이 더 되는 거야. 찐 학생들! 축구 안 보고 여기에 온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So that's very, very, very important. All right? So who's the winner? I'm not sure. Okay. 근데 여러분. 어쨌든. I really want to just thank you guys. All right? And also 뭔가 이 첫 영어 회화 인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뭔가 뭔가 나는 이게 좀 실험을 해보고 싶다. Okay? 하면은 이 할인 가격 6만 9천 할인 가격 말고 내일 모레 완전히 너머 비싼 9만 9천 원 가격으로 하는 게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Okay? One more time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All right?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딱 하면은 그 링크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어디 있어요? 하면은 여기 링크 트리가 보이죠? Okay? You see my 링크 트리 over here? Okay? 아니면 막 저의 채널을 볼 때 링크 트리 저의 인포메이션 다 있습니다. Okay? 거기 클릭하면은 다 보이니 여러분 Do what you need to do. Okay? I hope today was a useful class. Okay? 그리고 useful 광고들도 있었고 All right? 어쨌든 여러분 우리 계속 같이 영어 회화도 배우고 오팩도 배우고 우리 영어 성공을 합시다. 하나 더. 오늘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커뮤니티를 꼭 확인하기. That's right. 여러분 그쵸? 제가 지금 이 광고를 올리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그 지금 오늘 몇 명이나 이겼지? 20명 20명이나 지금 커피를 이겼습니다. 그 인스트럭션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겠죠? 그런 인스트럭션까지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Q&A 약간 그 질문 있으면은 오케이 아마 제가 커피를 더 뿌릴 수도 있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겠죠? 인강의 질문 있으면 아니면 그냥 영어의 질문 있으면 오케이 그냥 3 질문 하겠습니다 오케이 Just 3 질문 Maybe 2 I don't know 오케이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No 질문 That's also okay All right? 근데 만약에 살짝 질문이 있다면 Ask me please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서 잘 편하게 마치겠습니다. 인강사고 AR 받으소 오케이 아 질문이 아니네요. 용돈 지키세요 샘 쉐도잉 하는 것이 오픽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 됩니다. 특히 영어 실력이 더 낮은수록 쉐도잉이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영어 실력이 더 올라갈수록 쉐도잉이 덜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오케이 MP3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오픽 성적 받아본 적 없는데 파고다 인간 아이엠 비게이너 시리즈 구매하면 될까요? 너무 추천하죠. 오케이 더 사실 이거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때요. 돈이 최고다. 그쵸? 더 비싼수록 더 좋긴 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 상황 다 다르니까 본인한테 제일 편한 걸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개인 추천은 그 음식권 있는 패키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프리 테스트까지 있으니까 웃음 안전겠죠. 오픽 완전 초보자가 아이엠지 받으려면 영상 몇 번 정주행면 될까요? 이건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레이처 정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초보이라면 오케이 그래도 석 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완전 초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 모어 퀴션 here 오픽 노잼 혹시 오픈 마이크 스탠럽 코미디 무대에 선 적 있나요? 아 항상 여러분 오픽 노잼 이 채널이 네 이게 저의 레스메입니다. 네 나중에 그거 저의 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의 꿈입니다. 오케이 항상 꿈이에요. I want to be a comedian, baby. 왜 이렇게 멈춰진 거예요? 이게 오류가 저번에도 떠가지고 좀 쪽팔랐는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I'll see you guys next time 커뮤니티에 살펴보고 광고 제가 바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 I'll see you guys peace out and 여기 한 번 더 이게 인스트럭션입니다 Peace out and ba-boom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